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주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금 3월 13일 담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일요일에 밤늦게 영상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으셨고 드디어 3월 거의 다간 마지막 주간 운세를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내시고요. 좋은 날도 또 계속 오겠죠. 드디어 3월 21일에 춘분이라고 하는 작은 절기가 들어왔어요. 밤공기가 달달하게 들어옵니다.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여러분들 힘들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주간운선 한번 더 살펴볼게요. 간목일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며월의 마지막 구분이기 때문에 간목일관분들께서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여전히 영향을 받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4월 초에도 을목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 기다리고 있긴 합니다만 을목이 이번주를 끝으로 해서 거의 물러가는 흐름으로 변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 때문에 역시 간목 입장에서는 겁제라고 하죠. 다른 타인, 나와는 다른 사람, 즉 주변 사람이겠죠. 이 주변인들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 사고에 말려들게 되는 또 다소 좀 소란스러운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번째 날짜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개요일이 또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어요. 청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퇴직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인데요. 오늘 맺은 약속이나 또 오늘 거래를 하시게 되는 거래권이나 매출권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지켜지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문 취소나 환불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무렇지 않게 이 약속을 깨트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 이루어진 약속이 그렇다는 의미고요. 3월 22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술일입니다. 이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편제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상황이고요. 이 술투라고 하는 글자의 환경지는 바로 식상에 해당하는 화에너지와 그리고 재성에 해당하는 이 토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어요. 처음 대하시는 분들, 처음 만나게 된 분들과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날이고요. 그만큼 본인의 친화력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양보와 응원이 이것저것 많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적인 도움 이날 제법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수요일 의뢰일도 보겠습니다. 겁제가 청간에 들어왔고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간목일간 옆에 드디어 든든한 친구 즉 내 편이 생기는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보겠습니다. 3월 24일 병자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성분들은 식상이 즉 식신 상관이 아이들의 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들이 이때 묘월의 자일이 되기 때문에 자묘형이라는 이 관계는 또 손가락과도 인연이 깊어요. 손가락 우리 이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손가락 있잖아요. 아이들이 손가락을 혹시나 활동 중에 다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평상시보다 마음이 들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실수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보겠습니다. 정축일이 들어왔죠.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관대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고요. 추길이라는 환경제 특성산 광고지에 해당이 되죠. 즉 금의 에너지가 이날 압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이것저것 사소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3월 26일이고 무인일입니다. 현재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주말입니다. 비견이 지지로 이제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경쟁을 하시게 된다면 즉 토요일에 어떤 시험을 두고 있다면 앞두고 있다면 유리한 날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또한 평상시보다 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표현을 대두력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간목분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되겠다라고 혹시 마음을 먹고 계신다면 이 토요일에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거든요. 복수를 하신다거나 또 벼르고 있었던 어떤 일에 대한 공격을 하신다거나 그것이 토요일에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자 그럼 1호일 27일도 보겠습니다. 기묘일입니다. 경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업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묘묘가 인을 걸리겠죠. 월운이 묘니까.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이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평상시보다 소비 패턴이 좀 더 늘어나고요. 돈을 좀 쓸 수가 있는 날이겠죠. 지출이 늘어나는 듯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이 생길 수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본인이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제왕지 환경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묘 묘가 걸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목이 역시 을목이라고 하는 같은 글자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과 화합하고 크게 어우러지는 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 개요일 보겠습니다. 우선 을목 입장에서 편인이 현관에 들어왔고 또 편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결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상황입니다. 윗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바뀌어요. 말 그대로 변덕이죠. 이 윗사람의 변덕 때문에 마음 고생하시고 몸 고생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또 윗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윗분 때문에 좀 고생이 많이 되시겠네요. 부모님도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윗분 관련해서 중단 운이 있다. 그 다음 화요일은 갑술일이죠. 그래서 겁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인데 식상에 해당하는 화 그리고 개성에 해당하는 토가 이날 재고지 식상 고지에 이렇게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입고를 하니까 가까운 사람 때문에 을목분들이 좋은 기회를 한번 크게 보낼 수 있어요. 놓칠 수가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은 의뢰일이 들어왔어요.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입니다.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들에게 또는 이제 친구도 될 수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을목일간 분들이 큰 위안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보겠습니다. 병자일이죠. 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영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현재 을목분들이 하고 계신 일이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버거운 날이에요. 특히 그래서 실상 목요일에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보겠습니다. 3월 25일이고 정축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편제가 지지로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이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축일은 금의 입고지 즉 관고지에 해당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날도 이제 묘월에 축일로 만났기 때문에 도리어 예전에 도와줬던 분들 예전에 내가 도움을 줬던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에게 큰 보답을 이날 받게 되실 확률이 큽니다. 2배로 받게 되시는 거죠. 그 다음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인일 정재가 청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제왕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본인에게 이득이 안 되는 일 손해가 될 게 뻔한 어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을목분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부의 어떤 부조리 불합리한 일에 내가 정의를 위해서 나선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앞장서서 불리한 인사를 과감하게 과감하게 정의를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을목본이 앞장서서 싸우신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과감하게 돈도 쓰게 되고 시간도 쓰게 되는 상황이 이 토요일에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판을 갈아엎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일요일 3월 27일 김요일 보겠습니다. 현재가 현관에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로 들어와서 벌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만났었던 연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예전 직장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과 다시 마주하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옛날 이제 묘묘가 만나게 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또 장거리 출타를 가실 이동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장거리 부산 서울 정도로 이동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각자의 계획에 작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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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병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꼭 봐주시고요.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을목이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이에요. 이거 보시게 된다면 정인이죠. 그리고 병화가 집중적으로 이 에너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바빠지고 그리고 실상 어떤 서류를 만지게 되고 서류를 들여다봐야 되는 일들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금을 만지는 일들 현금에 대한 유동성은 떨어지는 주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날짜를 이제 쭉 보실 텐데 흐름은 주변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좀 더 많습니다. 첫 번째 날짜 개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인데요.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병화일관 입장에서는 사지 환경에 놓이는 날인데 현재 일을 해왔던 나의 장소 직장 사업장 이런 모든 환경들이 실증이 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이 신뢰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날입니다. 실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화요일 보겠습니다. 3월 22일이고 이제 3분이 지났으니까 압솔일이 들어왔는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임묘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고요. 또 이날 이 수리를 보시면 화와 토가 입고가 되는 날이죠. 식상에 해당하는 토 그리고 비견 겁제 에너지가 바로 화입니다. 이날 오고 가는 대화들 이날 오고 가는 약속들 이런 것들이 진행이 굉장히 느리게 이루어지고 지체되는 흐름입니다. 택배도 늦게 오게 되고요. 관공서에 넣었던 제기했던 서류들 처리 과정도 수시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시원시원하게 흐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의뢰일도 보겠습니다. 정인이 천관에 들어왔고 천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그만뒀던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멈췄던 일을 되감기 하는 것처럼 다시 손대게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장소가 있었다면 나의 고향이라던가 과거의 장소를 이날 방문을 하게 될 일이 생길 수가 있고 혹은 전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시도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24일 병자일 이죠. 비견이 천관에 들어왔고 병관이 지지로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이 병화일간 에게 의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떠넘기게 되는 병화 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내가 도맡아서 해야 되는 다소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3월 25일 은 정축 일이에요. 법재 가 천관에 들어왔고 항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네요. 축 일은 바로 금의 고지 니까 재고 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병화의 입지는 약해지지만 해자축으로 웅동이 빛이 무력해지는 상황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이날 들어옵니다. 그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무인일이 들어왔어요. 식신이 천관에 들어왔고 전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이직이나 취직을 지금 하셔야 되는 상황인 분들은 취직 소식이 이날 들리는 날이에요. 일할 곳이 생깁니다. 이제 일요일 김요일도 보겠습니다. 장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병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여성분들께는 식상이 자식운이거든요. 여성분들은 자식에게 기쁜일이 생기는 상황이고 그리고 남녀노소 공통으로는 현재의 감정을 어떤 일을 도모를 하시게 될 때 일요일에 중요한 결정을 하시거나 중요한 일을 추진하시게 될 때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본인의 속내를 감춘 상태에서 일을 도모하고 그 일에 성공을 꾀할 수 있는 아주 보기 드문 하루가 되겠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네요. 나쁜 일만 아니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 운세 살펴봤고요. 다음 주간도 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정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정화가 을목이라고 하는 이 편인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요. 역시 전주에 이어서 도움이 크게 들어옵니다. 근데 장기적인 도움은 아니고 이 도움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도움이기 때문에 일을 크게 버리시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날짜 개요일 월요일 또 보겠습니다. 편관이 청관에 들어온 날이죠. 월요일은 그리고 지지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경화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인데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평판이 좋아지는 날입니다.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은 갑술일이 들어왔어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 술토라고 하는 이 환경지 자체는 화의 에너지와 그리고 식상에 해당하는 토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집중이 잘 되고 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 보겠습니다. 의뢰일입니다. 현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또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폐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요. 미래에 대한 아주 희망적인 계획을 세우시면서 가슴이 뛰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면서 인터넷에서 글을 올린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이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목요일 병자일 보겠습니다. 겁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현관이 지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인데 가까운 지인분들과의 이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을 하고 목요일을 끝으로 다른 회사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정화분과 어쩔 수 없이 갈 길이 달라져서 뜻이 달라져서 헤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 금요일 25일 정축일 입니다. 기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식신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상황이고 재성에 해당하는 금 즉 재고지 환경이 이날 놓이게 되는 상황이죠. 받아야 하는 현금이 있는데 정화분들이 제때 이 돈을 받지 못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어떤 뱅킹사고가 있다거나 전산 장애가 있다거나 혹은 상대방이 계좌를 찍었는데 송금 오류가 생긴 거예요. 한자리가 틀려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돈이 간 거죠. 그래서 제때 들어와야 되는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화분들께서 당황해할 수 있습니다. 즉 현금과 관련된 이 송금이라던가 이런 사고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토요일 보겠습니다. 모인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사지환경에 정화가 노인 날이죠. 약속이 취소가 되거나 또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에 큰 방해를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분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이날 콘서트가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에 제때 콘서트를 하지 못하는 가수나 스탭이 어떤 전염 사태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사고가 생긴다거나 해서 제때 행사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김요일 보겠습니다. 27일이죠. 식신이 청간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병지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나보다 어린 연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힘드니까 도와달라 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도움이 꼭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분들도 울목에게 즉 정관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주간인데 아주 바빠지고요. 사업장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날짜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상관이 들어와서 자지 환경의 무토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계획이 없었던 지출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돈 쓸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화요일은 값 쓸 일입니다. 어제도 월요일은 내가 돈을 쓸 일이 없었는데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사키를 잃어버린다거나 아니면 안에서 뭔가 잠가서 열쇠 또 하시는 분을 불러서 돈이 지출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당황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이런 돈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은 갑술일이라서 편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의 비견이 들어와서 빛 임묘 빛 민묘지 환경에 무토가 임묘 빛 인성에 해당하는 화해 에너지와 비겁에 해당하는 토에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짜이기도 합니다. 회사나 사업장에서 평소에 안 하시던 실수를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 다음 수요일은 의뢰일이죠. 그래서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제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이 무토가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새로운 업무가 넘어옵니다. 새로운 업무가 생기는 상황입니다. 이직이나 취직하시는 분들도 수요일에 어떤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목요일은 병자일입니다. 선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와서 퇴직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이 무토의 영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은 정축일이죠. 그래서 정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업체가 지지로 들어와서 양지 환경의 무토가 놓입니다. 이 축일 자체도 식상에 해당하는 식상 고지 금요일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인데 계획만 해왔던 여러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을 결국 하게 되는 날이 되죠. 확률이 떨어지는 이건 안될거야. 이거는 나중에 정말 플랜 B, C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금요일에 결국 하자. 오케이가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은 무인일이에요. 비견이 청관에 들어왔고 환관이 기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같이 일할 사람이 생깁니다. 무토 점점 점점 바빠지죠. 그 다음 일요일 보겠습니다. 김요일입니다. 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요. 정관이 기지로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무토 입장에서 목욕지 환경이 누이게 되고요. 그냥 또 묘묘가 이렇게 월가 1에서 걸리게 되는 날인데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로 다시 발령이 됐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 변동수가 생긴 지인이 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 사람을 무토 분이 그 사람이 오든지 내가 가든지 해서 상담을 해주게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기토부터 계속까지 방송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